딴딴딴딴 Are you ready? Yes! 오케이 오케이 진영 각오 한마디 한 번 해주세요, 자신감 넘치게 아니 우리 아가... 못하겠어 아니 괜찮아, 해주게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니 정리해, 머릿속으로 정리했어? 아니 애들 다 너무 잘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했어요 하나 둘 셋 아니 우리가 아니면 누가 1등을 해? 진짜 멋있다 한 번만 해서 갑자기 정리는 거? 귀여워 당첨됐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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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무슨지, 선수 스피린 아 이거 아빠 그러면 엄마가 손해하고 엄마 그러면 아빠가 손해하는 거 아니야? 전체적인 피지컬은 아빠를 닮았는데 엄마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의 입꼬리 엄마를 닮았습니다 밥이랑 잠을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잠을 선택할 정도로 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웃음 그 웃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보면 웃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로 웃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이브 넥스트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열류 넥스트에 참고 중인 염승 최정입니다 저의 엠밋엔 아인 씨티피고 밝고 굉장히 섹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입꼬리가 많이 올라간 편인데 웃을 때 보이는 입꼬리가 저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씨 가장 소중하게 얘기하는 공유의 다이어리입니다 또 저는 부끄러울 때 머리카락을 만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머리카락을 만지는 모습을 봤으면 지금 저 언니가 부끄러워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겨누